I'm mad who we won'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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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ke up again sweating out all the pores And then I feel it again I know it's coming again 자 야 이렇게 부지 당하자 조병세가 각판주로 갑니다 조병세 선수도 멀티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패토리 투자에서도 여유가 있고 드랍십에서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영호의 움직임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자신은 이영호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신은 다른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자신이 유래하다고 생각을 했죠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조병세가 이영호의 그 스피드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스피드를 이영호 선수의 스피드와 맞춰가면서 멀티 속도가 조금 더 빨랐고 센터의 그 주도권을 언제든지 이렇게 빼앗아왔어요 그게 진짜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있습니다 네 조병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테란 대 테란전에서도 근데 이렇게 벌쳐 벌쳐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 경기에서 마인이 뭐 대박나는 그런 상황을 연출시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곳곳에 매설을 해주면서 이영호 선수에게 상당히 신기고 불편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럼요 아 이영호 병력들의 움직임을 위축시켰어요 네 그리고 부지 당직이 좋았어요 조병세 선수가 계속 그 센터의 주도권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오니까 이영호 선수는 고민이 되는게 그냥 단순히 센터만 뺏긴거면 이제 문지가 안되겠지만은 그 자신의 그 문지 지금 눈에 보이는 팩토리라든지 아래쪽 이쪽 지역은 에게 거슬리는거에요 뭔가 센터 뺏기면 전쪽을 만약에 점령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경기 진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다 신경써줘야 된다는게 이영호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죠 그럼 근데 볼템 쪽에 병력을 갖다 놔야되요? 저기다 잡히면 어떻게 하는 얘깁니까? 이영호 선수도 수비만 하게 되면은 계속 불리하기 때문에 뭐 하시지역도 공격하고 상대방의 멀티를 끊어주면서 내 멀티를 주더라도 상대방의 멀티를 끊어주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는데 야 조명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멀티를 너무나도 잘 가져가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영호 선수가 병력이 양옆으로 빠져있는 상황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조명 선수가 자리 차지 너무나도 잘해줍니다 여기서 시간 끌어주는건 상당히 좋았어요 그 좀 전에 이게 사실 팩토리 아래쪽에 이제 탱크 세대를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었잖아요 여기는 사실 근데 조명 선수가 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영호 선수가 무서우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방비를 해놓은 건데 저 시간 좀 병력이 나오는 시간을 벌고자 딱 드랍쉽이 갔다가 돌아오는건 좋았습니다 근데 이미 멀티 그 속도 차이가 좀 나다보니까 병력이 충원되는 병력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났던거에요 그런 것들을 이영호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극복을 못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탱크 공유업을 먼저 해주면서 양보다는 질로써 좀 승부를 하려고 했는데 조명 선수가 뭐 업그레이드를 두척이더라도 그냥 양으로 모두 승부를 갈워버렸어요 자 이영호 선수가 4팩제를 기록했는데 아 사실 프로리그가 이제 두개 방동사에서 총 10개 조가 있거든요 중계팀이 이영호 선수 경기 지는 경기 중계하기 참 힘들어요 네 10개 조가 지금 막 석달 넉달해서 이영호 선수가 5번 걷기 4번 걷기 안 났어요 어쩌다 만나는 거야 이거 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명 선수가 더 높은 빛이 나는 것이고요 네 네 그 이영호 선수가 9시에 멀티를 돌리시면서 무난하게 그냥 순조롭게 돌렸어야지 이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안타깝게 됐습니다 올킬 바라고 나왔는데 올킬 생각하고 나왔는데 무너졌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지는 이영호 오늘 불러주기 바랄 건데 두 명이 선수를 제압했고 이제 다른 동료들이 마무리해 줄 걸 잘 믿을 겁니다 근데 위너스 리그에 사나이 조병세 이재동 잡고 완전 탄력발수 공킬 해버렸고 네 그 이상의 지금 만약에 조명세가 강대 능력이 없을 수만 있다면 지금 5킬로부터 이영호는 더 세거든요 그때 이재동보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이 케티로스의 이영호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명세는 이후에 뭐 올킬까지도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나 위너스 리그에서 4승 2패로 그 팀 내에서 굉장히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까지 잡고 싶겠고 특히나 10렙인 만큼 정차 상당히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영하튼 이제 김정환수 KT가 갑자기 토스병과 토스 사관학교로 바뀌고 있어요 강력한 토스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KT 롤스터에서 우정호 선수 다음으로 가장 충만 받는 그런 신인 선수 바로 김대엽 선수거든요 김대엽 선수가 단기간에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랑은 뭐 같이 숙소 생활을 했었을 때도 불가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약간 좀 막 어리버리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스타리그 예산은 얼마 전에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만 타방수자 개인 리그도 올라가는 듯 여러 가지 기량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기에 지금 다 이 형호가 부러진 다음 타들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엽 선수가 조병세만 잡아준다면 그 다음의 날은 김정호 김정호 사이핑은 충분히 가능한 KT거든요 과연 신혜 김대엽이 제 역할할 수 있을 것인지 심판의 날 박사道 김정호 사이핑! 경기 일단 보면 김대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대엽은 그래도 자신이 그 생각하는 플레이를 펼칩니다. 아직은 경기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막 센스가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림들은 경기 내에서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펼쳐내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그게 설사 패배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자기 생각을 그려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은 신인 선수들이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기 내에서 막 패닉 상태가 된다거나 아무 생각도 안 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려내지 못하고 지는 선수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김대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김대엽 선수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면 맵 전적에서 프로토스와 테란이 심판의 날에서 4대2로 앞서고 있다는 점 특히나 프로토스가 초반에 소수의 드라군이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을 때 테란에게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점이 굉장히 프로토스에게는 할 만한 요소겠죠. 그럼요. 맵 특성장 충분히 먹힐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더블 엑서스 움직임이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게이트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오늘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병세는 또 다른 테란들과는 좀 다를 거예요.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빌드 테크는 조병세가 올라갈지라도 뭔가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는 선수가 조병세고 그냥 방어하고 싶으면 방어하는 선수가 조병세거든요. 틀에 박혀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원 상대로도 오히려 끌려다니는 거에 대한 주소권을 잡고 결국 이용원을 내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블 엑서스를 가져간 김대현 선수에 반해서 조병세 선수의 정찰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정찰 방향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정찰이 아니라면 마지막 정찰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도 보통 첫 번째 정찰이 세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로로 갑니까 앞서 진영화도 넥서스 빨리 가져가다가 바로 움직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가서 바로 조병선수 앞서서 이용원 선수가 보여줬듯이 치즈러시 충분히 하는 선수거든요. 자 근데 프로브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가네요. 약간 좀 걱정이 좀 되겠는데요. 아 이거 초반에 정찰이 되나? 마지막에 정찰이 됐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건 조병선수 치즈러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정찰 프로토스가 바로 또 올라가서 프로브를 정찰하잖아요. 프로브를 빼놨다가 치즈러시 오는 타이밍에 파일럿 하나로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근데 파일럿 하나로 막아도 일꾼이 나갈 것 같거든요. 아 상대편의 빠른 걸 봤는데 조병선수의 판단은 뭐죠? 오오오 네. 자 백토리는 순조롭게 올라가됩니다. 프로브를 살려놔야죠. 바깥쪽으로 빼놨다가 상대방이 혹시라도 치즈러시가 올 때 다시 또 파일럿을 건설해주면서 막아줘야 되니까요. 아 가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치즈러 에시비를 통과를 하지마. 이후에 벌차가 못나오게 파일럿으로 건설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대협 선수가 프로브를 너무 멀리 가는데요. 옆으로 빼놓고 벌차 나올 타임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네. 에시비를 어차피 그냥 보내고. 자 일단. 자 막으러 가요. 길막으러 가요. 길막으러. 예. 일단은 프로브가. 아 그 물건나갔어요. 일단 프로브를 이제 막 들어가서 견제하는 건 지금 물건나갔고 그냥. 프로브가 이제 나와서 막아야 됩니다. 야 조병선수가 맞춰서 에시비를 홀드해놨어 하시고요. 이런 거 건물 못들어 가요. 건물 못들어 가요. 자 문제는 이제는. 보고 말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요. 예. 미네라클 클릭 잘해가면서 클릭했어요. 미네라클 클릭했어요. 조기에 막아야 됩니다. 조기에 이렇게 빨빨리 막아야지. 안 그러면은 진영아 선수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야 이거 중간에 펑크를 주시고 중간에. 좋아요 좋아요. 오오. 브러킹 중에요. 브러킹 중에요. 질럿이. 자 펑크 중에 에시비를 잡았어요. 네. 야 앞쪽에 벌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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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가. 벌처가 어느 정도 와줘야지. 네. 확실하게 펑크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거면 어디까지 옵니까. 망그림인데요 이거. 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막았어요. 아 이거 막았어요. 이거 막았어요. 이거 두 개나. 두 개나 나왔어요. 이 정도 데미지를 안. 네. 에시까지 확실하게 잡아주고요. 네. 나온 프로브라도 더 잡아줘야죠. 데미지를 좀. 뒷다리 잡으려면. 자 그래도 프로브는 조금 많이 잡아줬는데. 어 다행히 진영아 선수의 경기가 좀 다른 점은. 넥서스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넥서스가 살아있으면은. 프로브. 예 복구로 금방 됩니다. 네. 이게 막으려는 넥서스를 지키려는 투자에요. 네. 그리고 뭐 진영아 선수처럼 헝그리하게 질럿을 두 개까지 생산해내지 않고. 원질럿. 원질럿 이후에 드라군 빌드. 약간은 부위한 빌드로. 막아줬다는 점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맵은 평지 맵이기 때문에. 지금 벌처를 빨리 생산해서. 머신사업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마인개발이나 시즈모드 개발이 이제 좀 늦게 되거든요. 바로 찌르기 들어가는거에요. 네 바로 위로. 네. 투게이트에서. 지금 그냥 계속 찌르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벌처보 빈집터리 이거는. 생각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부터 계속 랠리포인트 찍어가지고. 강하게 푸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군한 데드킹. 근처만 확인해서 별거 없다는 거. 체크하면 바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대형. 많이 유리하다 보니까. 김대형 선수가 좀 더 안전하게 하네요. 혹시라도. 어. 벌처에 마이너 개발하고. 추가 명력이 벌처가 있을까봐. 예. 일단은. 수비 포지션을 먼저 가지고. 어. 프로부를 계속 좀. 부위하게 축적해놓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 드라군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만약에 벌처가. 빈집터리 들어온다고 생각이 든다면. 드라군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진출하게 되면. 나오는 드라군으로 맞거든요. 지금 곧 있으면 한 6드라군 정도는 됩니다. 아니면 뭐. 5드라 1질러. 요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푸시 들어가면서. 예. 압박 넣어주면서. 자신의 또 다른. 그. 제2의 멀티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리버 전략을 쓴다거나.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김대엽도. 지질없이 막은 다음에. 어떻게라는 지시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엽이. 만약에 김대엽 선수가. 예. 김대엽 선수가. 무리하게 공격을 가다가. 예. 드라군이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줄어들고.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조명세가. 암만한 커맨드를 가져가주지 않고. 투팩으로 밀어붙인다면. 상당히 조명세에게 웃어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조명세의 투팩은. 정말. 그 뒤가 없는 투팩이에요. 지금은요. 김대엽이 드라군 숫자를 소모하지 않는 상황에서. 잠시만요. 또 5점까지 나오거든요. 그 전에 공격가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한 턴을 다 버텨야 됩니다. 김대엽 그러면. 테크와 함께 병력 규모가 드러냅니다만. 아니다. 좋아요. 예. 미리 달려가서. 상대방 그 입구를 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어. 텐크가 나오는 거를 맞으면. 대처가 좀 더 빨랐을 텐데. 예. 자. 마이네나 뒤로. 예. 자.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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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깔끔하게 막아내면. 이거는 웬만하면 김대엽이 질 수 없는 상황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짜는 거거든요. 조명세의 이렇게. 아. 잠시만요. 힘 계속 빠져 힘 계속 빠져요. 이제 곧 리버 나와요. 네. 옥점 없이 이걸 또 막아낸다면. 막자마자 바로 또 리버 역공가 가능하구요. 마인드 뒤쪽에 막혀야지. 앞쪽에 막히면 어떡합니까. 유치즈로 시간 실패하고 나서는. 조명세 선수가 많이 말렸던 것 같은데. 예. 막힐 것 같습니다 드라곤 소모하지 않았던 드라곤 숫자였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 드라곤 숫자로 일단 막아주고 있어요 아, 이거 막혔는데요 곧 있으면 리버가 나오고 드라곤 숫자가 좀 맞춰줘서 벌트가 충원되는 그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은 상황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소병대 네, 압정마인은 겁이 안 납니다 안다면 돼요 여기까지는 뒤로 물러도 됩니다 네, 시즈모드가 돼가지고 막 폭격을 했어야 되는데 시즈모드가 안 되니까 지금 김대엽 선수도 여유가 있는 거죠 네, 리버까지 이제는 시즈모드 하더라도 드라곤 한 끼 태워서 마이폭사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김대엽이 형 이거는 리버 견제 가도 좋겠지만 그냥 어차피 테란이 앞마당이 없으니까 막아주고 난 다음에 견딜을 가도 늦지 않아요 근데 여기 마인채껏 뒤쪽 가서 벌쳐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대한 마인마인 박아놔야 됩니다 네, 조명세는 여기 귀가 없어요 여기서 최대한 이득을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자, 리버 잡고, 리버 벌쳐 들어갔죠 최대한 가서 프로브 다 솟갈해야 되고 드라곤 마이폭사 유도하고 이르시 많습니다 조명세는요 이러면 신인은 작전태로 잘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팀 때문에 신인이에요 아, 근데 마인이 없어요 벌쳐가요 네 리버가 살아있다라는 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 조금만 이제 정리해주면은 바로 리버 견제 리버 견제 지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턴만, 한숨만 돌리면 바로 갈 거예요 지금요 네 본짓? 아, 본짓도 안되었습니다 본짓도 안되었습니다 옥저버 나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략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리버 아, 리버 자, 리버 자, 리버 네 막혀요, 막혀요 네 아, 여기서 막탐정 아, 여기서 본인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 탱크 다 죽어요, 탱크 네, 그 치즈러 씨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것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네 아, 김대현 사이핑 완전 성공이네요 네 네, 저베어 선수가 치즈러 실패한 이후에 그래도 멀티를 가져가지 않고 투팩으로 핫타임을 더 늘었는데 김대현 선수가 드라곤을 무리하지 않고 누리 숫자를 잘 모으다보니까 손쉽게 막아내셨어요 네 자, 뒤쪽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드라곤 뒤에 많이 집어지는 것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아, 그 치즈러 씨를 실패한 뒤에는 아무래도 초반에 치즈러 씨를 감행하다보니까 투팩 소리가 느리거든요 타임 자체가 너무 느렸습니다 드라곤 숫자랑 맞지가 않았어요 싸움하기에 적합한 숫자가 안되니까 싸움이 안된 거예요 이거는 아, 조명세 이용원한 싸움이 힘이 너무 다 뺐어요 티 나빠졌어요 지금요 네, 이용원을 잡고 아, 올킬 분위기로 너무 신났던 것 같습니다 야, 어쨌든 김대현이 김대현 초반 치즈러 씨 선낭을 했군 첫 껍질에 발에 걸렸는데도 대처가 좋았어요 네 치즈러 씨를 했는데 별다른 이득을 못 챙기니까 그게 가장 큰 실책이라고 봐야되겠고요 아무래도 초반에 종참을 했는데 치즈러 씨로 최저, 뭔가 큰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조명세 네 자, 이제 5세트로 넘어가겠죠 자, 김대현 부하 상대 선수는 누구였지 어? 보나마나 김정우에요 지금 상황에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카드가 없겠죠 김정우 선수가 이용원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서 좀 승리를 좀 거둬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도 조명세 이용원을 경기 속에서 쫓아냈습니다 네 이것만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김정우 다시 역할을 해줘야죠 지금부터 김정우 닮기록 내야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테라 카드도 있겠지만 KT에서 만약에 김정우 선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이번 세트가 토스전이고 또 후동호 선수가 나올 때 확률도 좀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면 박찬수라든지 배병호라든지 정전이나 토스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김정우 선수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우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이영호가 없어요 상대편이면 첫 번째 시작은 두 번째 시작은 이영호가 없다고 한다면 마음이 편합니다 조명세가 마음이 편합니다 치고 내려오는 조명세가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이제 김정우 씨를 나와야죠 보나마는 김정우예요 김정우 미리 그냥 가장 끝에 앉아있네요 남은 형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정우 나와야죠 어제 경기 마지막에 유종태연하고 신상군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은 김정우가 나와야지 경기까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김정우 선수 정말 좋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이영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상킥 딱 하면서 마지막 CJ예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 네 공감없다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요즘 증정의 분위기라고 하자면 이영호가 도우밖에 없는데요 네 어쨌든 하지만 KT는 한 점만 따르면 이제 CJ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열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김지혁이 김정우를 꺾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김정우가 확실히 이영호가 없으니까 발걸음이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직 5센트로 넘어갔습니다 김정우와 김대엽이 대결 어느정도 CJ는 마지막까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KT는 팀의 전력의 3분위 이상을 차지하는 이영호가 없습니다 KT는 김정우만 남았고 KT는 이영호가 없습니다 KT는 이영호가 없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지켜보죠 KT는 이영호가島 I wanna make you go downtown I can make you strong